핫 친구! 여기 기대해! 하얗어! 잠깐만요! 만석입니다! 아니야! 안걸로! 옛 돼지리로! 안매방에? 이제 길치기로 다르겠습니다. 첫번째! 이 인형극장관 반에서는 맛들을 채생해주시고 음식물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. 모험이 떠나줄까? 어! 또 으스스할 수 있어! 동물에 들어갈때도 이거 하고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자윤아 장롱이 여기 들어가면 너는 나 사람 아니야! 아니 개인 너무 비싸다 근데 31살이에요? 맞아요! 5만원 맞아요? 부자 됐다 나 갈까 말까 갈까 가버려! 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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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! 지나가세요! 와 정리 너무 잘하시네요 이분 갈까 어머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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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대륙 갑자기 대륙 갑자기 아차 아차 갑자기 어허 갑자기 여기 럭핏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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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깨끗하네요 어머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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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머 우와 대단하시네요 어머머 고기장도 와야되나요? 우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뺏어봐 뺏어봐 뺏긴 뺏어야 될 것 같은데 뺏긴 뺏어야 될 것 같아 넘어갈 것 같아 오늘은 식당에 안 돼 뺏어봐 오늘은 생불 한 잔이 뺏어봐 뺏어 내가 어른된 엄마 되면 애기가 태어나서 애기가 엄마되고 애기가 태어나서 엄마되고 애기가 태어나서 엄마되고 애기가 태어나서 엄마되잖아 어 근데 가족들이 얼마나 엄마 낳아주는지 알아? 아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하하하하 상자 어머 기다려 뭐지? 볼까? 응 짜장 짜장 우리 땅콩 저 도장도 우리 땅콩 자잔 자잔 우리 아기 잘 도전